경상도는 식중독 발생이 잦은 개학처를 맞아서 다음 달 6일까지 열흘간 학교 급식소와 학교 매점, 학교 도시락 공급 제조업소의 특별 합동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부패 변질 및 무신고, 무표시 제품 등의 사용 여부, 조리 시설의 청결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시군과 대구식약청, 경북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나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 급식소, 도시락 공급 제조업소, 학교 식재료 공급업소 등을 중점 지도 점검합니다.